최형우 베트남 이야기 16번째는 베트남의 민족국가 오시 왕조와 한반도의 고려왕조 그 공통점과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여러분 KBS 1 TV에서 방영된 드라마 태조 왕근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 4월 1일부터 2002년 2월 24일까지 약 2년 동안 200부작으로 방송된 태아 사극인데 워낙 유명했고 인기가 높아 지금도 다시 보기를 통해 보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크게 3명으로 왕근역의 최수정, 궁해역의 김영철, 견은역의 서인석입니다. 태조 왕근은 우리나라 사극 역사상 최초로 후삼국시대를 다룬 드라마이며 최장기간 방영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극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궁해를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궁해의 극중대사가 한동안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민족국가로 고려군국의 의미를 재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정통 역사, 즉 정사와 사극 드라마는 역사적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극이 고증에 충실하다고 해도 시청자의 이해와 관심을 끌으면 보다 리얼하게 묘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태조 왕근은 고려가 중앙 귀족 중심이었던 신라와 달리 각 지역에서 일정 지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호족 간 연합제로 출범한 민족국가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신라와 후백제의 잔존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주, 성주, 강릉, 평산, 계풍, 나주, 충주, 안동 등을 장악한 호족들의 활력을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왕근은 부인이 29명이나 된다고 하죠. 그런 현상은 고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출범하는 모든 왕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강구한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고 세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력의 연합은 불가피한 것이니까요. 그 세력 중 강력한 리더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 구도가 형성되면서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고 새로운 왕국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일정 기간 연합 세력과 권력을 분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력을 다시 중앙 집권화하는 왕은 대부분 3, 4대 정도의 왕입니다. 고려의 광정이고 조선의 태정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3, 4대 인근까지 가기 전에 왕조가 교체되버립니다. 따라서 베트남 왕조는 100년 이내의 왕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베트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918년 고려 태조 왕건이 드디어 후삼국 시대를 청산하고 고려 왕국을 창건합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938년 베트남에서는 민족 세력 응옥구엔이 당나라 이후 대륙의 혼란 시기에 남중국 일대를 지배하고 있던 남한우 군대를 격파하고 안남도부 절도사의 권력을 장악합니다. 응옥구엔을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읽으면 오권입니다. 남한은 응옥구엔을 활용해 현지 저항 세력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응옥구엔은 초기에 남한의 권력기구를 활용해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구축한 후에 939년 응옥왕조를 창건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의 성을 따른 오시왕조입니다.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응옥왕조를 중국 지배 이후 최초민족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응옥왕조가 수립되면서 BC-111년 한무제의 침입과 한삼군 설치로 시작된 중국의 베트남 지배는 939년 제1단계가 막을 내렸습니다. 무려 1050년이 걸렸습니다. 베트남의 한삼군보다 불과 3년 후인 BC-108년 한반도와 요동지역에 설치된 한사군이 조기에 청산된 역사에 비춰볼 때 베트남에 대한 장기적인 중국의 지배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지배 기간 동안에 베트남에 부임한 중국의 관리 중에는 C-NIP 즉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사섭과 같은 유능한 관리가 있어서 중국 대륙 전체가 전쟁터가 되었던 후한 말기에 평화를 유지하고 선정을 베푼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자질이 낮은 관리들이 부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중앙조정으로부터 먼 거리일수록 질이 낮은 관리들이 부임해 수탈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뒤 관직을 유지하고 또 영진하기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부임하는 대부분의 관리들은 수탈이 심했고 베트남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즉 남만에는 상하, 향료, 차 등 진귀한 물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국의 중앙조정은 그들의 독립을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관리들의 수탈과 주민들의 저항이 거듭되면서 소규모 세력으로 관리들의 강력한 세력에 맞서는 방법, 즉 게릴라 전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노이 동남쪽 홍강 델타 지역에는 드넓은 섭지가 있고 갈대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갈대숲은 하롱베이의 삼천역의 섬으로 연결됩니다. 내륙은 무성한 정글로 되어 있습니다. 정글에는 곳곳에 자연 동굴이 형성돼 있고 각종 과일들이 달려 있으며 기온이 온화해 특별한 준비 없이도 생존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게릴라 전을 위한 천혜의 조건입니다. 베트남 주민들은 이런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해 관리들의 수탈에 저항했습니다.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관리들은 게릴라를 잡으러 갔다가 그들의 수렁에 빠지기 안성맞춤입니다. 그렇게 삼국지의 유명한 제갈공명조차도 맹역을 잡지 못하고 칠종칠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베트남은 939년 응호왕조를 건국하면서 천년에 걸친 중국 지배를 끝내고 민족국가시대를 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응호구엔이 938년 남한 세력을 격파한 후 남한의 세력구조를 그대로 탑습한 점과 황제를 칭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진정한 민족국가가 아니었다며 응호왕조를 이은 965년의 딘 왕조가 진정한 민족국가라고 주장하는 베트남 학자도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외세를 자신의 통일이나 국제정치에 활용하는 것을 극도로 터부시하는 경향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한반도에서 외세가 아닌 자체의 호족연합세력을 구축해 새로운 왕조를 수립한 고려를 높이 평가합니다. 신라가 통일 왕국을 수립했지만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격파하면서 한반도 북부지역을 상실한 역사에 대해서는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고려 건국과 베트남의 민족국가 건국에 관련된 공통점과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두 나라 역사를 일반적 수준에서 비교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가치가 매우 크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훈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트남과 고려의 무인 정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